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어떤 미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실까 하는데요 지금 블록체인이 웹 2.0 에서 웹 3.0 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기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웹 2.0은 클라우드가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파일도 저장하고 데이터도 있고 뭐 광고 가지고 보통 돈을 벌었죠 아니면 전자상거래 그리고 거래는 크레딧 카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대가 된다면 계산은 뭐 이더리움이나 트루비트 같은 컴퓨팅 자원을 갖다가 전부 또 계산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용량도 이제 그 블록체인화 해 가지고 다 카운트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데이터들은 오라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익스터널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큰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불 결제는 제일 많이 쓰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이때 이제 앱은 디앱이라 그래 가지고 디센트럴라이즈 라는 뜻이에요 분산화되어 있는 앱을 활용을 한다는 건데 보시면은 요 아래 두 개는 그럭저럭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이 위에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잘 나오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 기술이라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엄청 뭐가 크게 바뀔 거야 이거는 좀 먼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